신입대원 중에 다 모으시고 다음 달에는 꼭 청소를 하신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청소를 하려고 하고 각자스럽게 준비를 했는데 모으시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갈등하시는 분들이나 꼭 신입대원은 좀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바빠서 또 일일이 챙기지를 못해서 이런 불찰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고경남 우리 신입대원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도 하시고 지난번에 복합을 주신 회장님이 언제까지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고경남 대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고 네, 나오시죠. 이쪽으로 나오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멋진 모임에 초대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손흥 라이스클럽이 사회에 많이 감사하고 또 회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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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전문가가 계십니까?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저번에 미소만 뽑아놨고 선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미소를 지킨 아이를 지으신 두 분을 봤어요. 양숙자의 박님, 나를 기발합니다. 9월의 스마일상입니다. 여러분, 많이 쓰세요. 고기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을 제일 많이 하시고요. 참석을 제일 많이 하시고, 제일 많이 웃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말에 항상 했습니다. 너무 슬퍼해서 못 웃기겠더라고요. 슬퍼해주신 우리 인여자, 우리 인여자네. 감사합니다.